12월 3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롯에서 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텔레이오스, 완성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는 것들을 왜 쫓고 있는 것일까요? 돈이 좀 더 많으면 내가 온전해질 것 같고 권력이 세지면 내가 온전해질 것 같고 명예로운 인생이 되면 내가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면 끝판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인용해보자면 온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끝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채워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났다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계속 찾아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행복을 누리기 힘듭니다. 고되고 지칩니다. 순간같은 행복을 마주하기도 하고 계절같은 만족을 누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온전함의 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 헤맵니다. 온전함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여 집니다. 끝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여 집니다. 예수님은 모순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온전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온전함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되었든 간의 예수님으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없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가치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를 바울과 같이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12월 4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롯에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습니다. 진짜 자주 느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쓰다가 삶의 난제를 마주했을 때 선배랍시고 목사랍시고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일을 들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지혜가 떠올라 대답할 때 성경의 난제가 때로는 지식을 뛰어넘어 맘속 깊이 이해의 소용돌이로 몰려올 때 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해답을 보게 하십니다. 통찰로 임하십니다. 가장 최선의 말로 입술에 담아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잘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 조차도 예수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지혜자들의 통찰을 상회하는 지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모든 인생들의 최대의 난제도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통찰,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과 지혜,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행하고 말하는 지혜자의 삶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식이요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바울의 권고처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권한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이는 구속이 아니고 구속입니다. 예수께 갇힌 인생이 가장 폭된 인생입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입니다. 가장 자유한 인생입니다. 마치 우리의 머무는 양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하며 가장 폭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 도망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유 아닙니다. 자살행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 갇혀 살겠습니다. 아멘. 12월 5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롯에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틀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서 경험주의적 신앙에 빠지는 사람 그 경험이 신령한 것이기에 신령주의에 빠지는 사람 세상의 규정에 매여 율법주의자가 되는 사람 태생적 배경에 따라 선민사상에 빠지는 사람 종교적 외식으로 자기 자신조차도 믿는다고 속는 사람 등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능력입니다.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요구합니다. 선한 행동과 신령한 경험 더욱 위로운 삶의 기준 성숙한 종교적 형식 경건의 모양 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복음의 근간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비틀고 복음의 핵심을 속이고 변질시키고 오해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본질에 현혹되고 비본질에 매여 부지불식간에 복음의 은혜를 본인이 직접 차버리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골로세 교인들이 살았던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칫 거짓에 실족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교회는 결국 머리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대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향을 통해 마디와 힘줄이 결합하여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교회 그리스도로부터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은사를 얻는 교회 그 안에서 서로의 다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 결국 연합하여 성장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머리대신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중구난방으로 날뛰고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고 필요한 영향은 공급받지 못하고 연합과 동역이 없고 결과적으로 성장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오교회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쫓습니다. 그분께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분 안에서 연합합니다. 그분 안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이러한 핵심 태도를 놓치지 않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도 함께 이 말씀을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12월 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콜로세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확자 나눔입니다. 한 번 상류층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밑을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그들은 계속 위를 바라봅니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빛나는 것을 경험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더 좋은 것을 계속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마케팅 차원에서 비즈니스 속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벤쿠버에서 한국을 가는 비행기에서 일본 경유까지 비즈니스를 탔는데 아직도 그때의 그 편함을 기억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타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비즈니스 자리는 과도하게 비싼 상술 정도로 생각했지만 한 번 경험해보니 그것도 공짜로 경험해보니 너무 좋은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경험되었거나 배워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나은 삶을 추종하고 꿈꾸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으면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알았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력이 아닌 영적 본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자유하며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면 반드시 이 땅의 삶과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연관 그리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보다 이 땅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행복이며 만족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3절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부활은 그렇게 믿기 힘들어합니다.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부활한 것처럼 삽니다. 과거의 나, 죄악의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자주 부활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샤워하려고 벗어놓은 옷을 굳이 다시 주워 입는 형국입니다. 이를 다 닦고 자려고 누웠다가 목마르다고 콜라 마시는 꼴입니다. 석방된 날 다시 죄 짓고 잡혀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진 나로는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굳이 완악했던 불신자였던 욕망과 탐심과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그때의 나에게 신폐소생술까지 하며 다시 살릴 필요 없습니다.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죽었습니다. 죄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이지 썩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성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12월 7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로스에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팩트체크입니다. 불평거리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권고는 용납하라 입니다. 해결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이 쌓이니 서로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평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도 좋지만 때로는 수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난과 불평을 감수하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족은 원래 불평거리가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더라고요.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무서운 일을 하러 갈 때 꼭 누구랑 같이 갑니다. 하다못해 제 어린 딸들이라도 같이 가야 마음에 좀 안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려운 결정을 하거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일을 할 때 아내와 일부러 동행하기도 하고 교회 청년들을 불러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혼자일 때보다 얼마나 마음의 큰 평안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진짜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행동을 보였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어들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여 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안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15절에 이 평강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록하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므로 서로에게 평강의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12월 8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롯에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남편이니까 철저히 남편 입장에서 묵상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제 잘못입니다. 아내가 괴롭다고 느끼면 제 잘못입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괴롭힌 적은 없어요. 이는 다 제 입장일 뿐입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제 기준일 뿐입니다.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말해놓고 보니까 2023년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 중에 가장 쉽지 않은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도 이 묵상 나눔을 보겠지요. 그래도 할 건 해야지요. 아내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이여 힘내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아들이니까 아들 입장에서 묵상을 이어갑니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존중의 자세를 갖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대화하는 경우도 많이 없고 또 어느덧 나이 40을 넘어 부모님께 방향성을 확인받고 움직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젊어서부터 대부분의 결정을 혼자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마음은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존중의 마음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모님을 향해 교만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귀를 닫는 무례한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을 향해 존중의 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아버지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묵상을 이어갑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낙심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너무 어려서 잘 분간하지 못하지만 첫째 딸은 간혹 저의 잔소리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필요한 잔소리가 아닌 정말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아비답지 못하게 감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직 8살밖에 안 된 딸이지만 감정이 상한 것이 느껴집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고 저의 말로 인해 낙심되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요. 너무 소중한 생명이니까요. 마지막 나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의 입장에서 묵상을 이어갑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성실, 사랑, 정의, 정직.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언제나 성실의 태도를 점검하고 사랑의 마음인지 점검하고 불이하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정직한 언행인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구분함 없이 죽게 하듯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롯에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 일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회복을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 것만큼 선교와 전도를 위한 기도 부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매여 있으니까 제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부탁은 상당히 드문 경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부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개척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참 많이 부탁했습니다. 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와 사역을 위해, 성장과 부흥을 위해, 재정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동역자와 후원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우 교회가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은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좀 세우고 나서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고칩니다.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바우 교회가 선교 잘하는 교회 되도록, 복음을 잘 말하는 교회 되도록, 제가 그런 사명자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 일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복음을 전달하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력이 있고, 빛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가장 최선으로 전하는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기업이든, 사업이든, 행사든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물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판이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 저스트 두잇.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고향의 맛. 바로 이 맛이지. 생각해 보면 이 회사들만 이러한 제품을 판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과 사업체가 같은 물품을 팔았지만, 위에서 논한 유명한 광고 카피를 중심으로 기업가치와 물품의 세일 지량이 가장 성공적이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뜨겁게, 차갑게, 사랑으로, 지성으로, 쉽게, 그 무엇보다도 어렵게, 예언으로, 가르침으로 때마다 변화무쌍하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야말로 TPO를 완벽하게 적용한 전도였습니다. 또한 베드로같이 언어에 능통하지 않았던, 지식에도 능통하지 않았던 사람도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 언어를 관통하기도 했고,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천명이 세례받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지혜, 지식, 전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은 성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전략을 짜고,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힘을 얻어 담대히, 막힘없이 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지혜의 말, 최고의 말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바후 교회의 선포에 하나님의 언어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듣는 자들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복음의 말로 전하는 입술 되길 원합니다.